한번 짚어보죠. 인더스 문명에서 우리 답지로 등장할 수 있는 거 인더스 문명에서는 먼저 기원전 2500년경에 등장을 하고 1800년 기원전 1800년경에 서서히 쇠퇴하게 되는데 드라비다족 그렇지만 제일 잘 나왔던 건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바로 계획도시예요. 계획도시 벽돌로 짝짝짝 이쁘게 잘 정비된 계획도시 대표적인 계획도시 모헨조다로 있죠. 그 다음에 하라파가 있어요. 수능에 나왔던 건 모헨조다로가 제일 잘 나왔어요. 이게 모헨조다로 계획도시 인더스인지 알아볼 수 있는 건 바로 도시 중앙에 뭐가 있다? 쑥 꺼졌어요. 도시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공중목욕장이 있어요. 공중목욕장 바로 도시의 중심부에 이런 공중목욕장이 있다는 거. 벽돌로 잘 정비된 계획도시라는 거 하고 이들의 문화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들도 역시 신정정치를 합니다. 신정정치하고요. 상형문자를 써요. 그렇지만 상형문자 판독이 안 돼요. 뭔지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 근데 중요한 유물이 남아있죠.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일각수인장이에요. 일각수인장.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엇과 더불어서 바로 인더스 문명의 계획도시 공중목욕장과 그 다음에 일각수인장을 꼭 알아두세요. 일각수인장. 그 유물 기억해 두시는데 혹시나 일각수인장 관련해서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상형문자가 해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일각수인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바로 요거. 아.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무엇을 했다? 교역을 했다. 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 일각수인장이나 인더스 문명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정도 선에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일각수인장. 메소포타미아 지방과의 교역 근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공중목욕장. 그 정도. 그렇지만 거의 시험에 잘 출제가 됐던 건 요 내용을 바로 이 아리아인이 건설한 겐지스 문명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인더스 문명은 바로 무슨 문명이죠? 청동기 문명이고요. 여기 겐지스 문명. 겐지스 문명부터는 철기 문명이에요. 철기 문명. 일단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인더스 문명은 바로 인도. 인도 어느 쪽입니까? 인도 서쪽. 그 다음에 겐지스 문명은 인도 동쪽이에요. 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아리아인이 자. 펀자브. 북인도 쪽에 정착. 이제 진출하기 시작한 건 BC 1500년. 그러다가 겐지스 강으로 진출한 건 1000년이에요. 대략 BC 1000년. 근데 이들은요. 원래 중앙아시아 출신의 그런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 바로 겐지스 강에 정착하면서 뭘 합니까? 농경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농경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로 자연현상을 찬미하는 찬송가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베다죠. 베다. 이 베다. 또 자연현상을 찬미하는 다신교가 발달해요. 베다라는 게 송이에요. 자연현상을 찬미하는 찬송가. 송송송. 베다. 이 다신교 또 자연현상을 숭배하는 다신교. 제가 왜 자연현상 말씀드리냐면요. 바로 농경생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신교가 발달하면서 바로 부라만교. 부라만교가 등장하게 되죠. 부라만교의 경전이 바로 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아리아이는요. 원래 원래 박힌 돌이 아니에요. 굴러온 돌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을 하면서 겐지스 강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 과정에서 어떤 피정복민을 지배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엄격한 신분제를 만들게 돼요. 엄격한 신분제도.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카스트 제도. 여러분 답지로 결정되는 건 바로 출제위원들께서 여기서 시험에 내신다면 요거. 바로 베다. 부라만교의 경전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카스트 제도. 요 세 가지가 바로 인더스 문명이 아니라 겐지스 문명. 아리아인의 이동과 관련된 팩트.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웁니다.